오정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원작방, 김유, 1500년대 초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립법입니다. 미술 빗기 1. 황정근 천문동 솔리 백줄 고기자를 잘게 썰고 물을 부어 3분의 1로 졸을 때까지 졸인다. 2. 백리를 불려 가루를 내놓은 조을 수확시킨다. 3. 밀과 물가루를 섞어 화면에 담긴다. 여름은 신선하고 겨울은 따뜻한 곳에 보관하구요. 저술 빗기 3일 후 백미를 불려 고두밥을 지은 후 미술과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구요. 2. 조자미상 1980년경이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기가 허한 증상을 치료하여 한 명 오랫동안 복용하면 백발이 다시 검게 되며 장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립법. 미술 만들기 1. 물에 황정 4근과 천문 2근의 힘을 제거하고 손잎 6근과 백초내근 고기자 5근을 썰어넣고 3분의 1이 되려 그린다. 2. 백미를 5마리를 여러 번 씻어 가루를 만들어서 죽을 수확시킨다. 3. 식은 죽에 노릇가루 7대와 밀가루 한 대를 합쳐서 술을 빗는다. 더술 만들기 3일 후 1. 쌀 10마리를 여러 번 씻어 물에 하룻밤 담가 두었다가 모두 쪄서 밥을 짓는다. 2. 앞서 만든 미술에 더술을 하여 함께 섞어 숄을 빗는다. 3. 익은 뒤 맑은 것을 떠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3. 극장 1 반 4. 익은 뒤 맑은 부터 4. 익은 뒤 맑은 부터 4. 익은 뒤 맑은 부터 5. Finance 시작 4. 좋아 Carroll